아 아 아니야 아 아 아 동생이 먼저 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엥심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못 쳐요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받고 있을게 아 자 자 아 아 잠시만요 아 예 진짜 못한다 말 시켜서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,4,2,2 통신계획의 성구욕이란? 내 모든 것 오늘 모든 것을 익혔네요 어떡하지 아 아니야 소심해졌어 어 나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하 양정관에게 승부욕이란? 승부욕 없는데요 저 아 아 뭐하냐 엉덩이 트여도 돼요?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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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80만원에 뛰는 거랑 똑같은 거죠? 알았어 아 아 이거 움직이 안 돼 읍스 예 아 아 아 아 일단 제가 아무것도 끄지 마요 알았어 이거 가까운 게 안 되더라고 너 이거 임부 담아면 안 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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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줄라고 맛있냐 하악 으악 뭔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시죠 팬 여러분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팬이죠 하하 제가 으아 되 형이요 형이 먼저 형이 저보다 더 부지런해가지고 바보 자전거도 타고 술 먹고 소주 한잔하고 오케이 소주 한잔하고 아니 아니 뭐 저기예요? 이거 뭐죠? 물주제비인가요? 가까운 게 더 어려워서요 놀리고 있어요? 됐죠? 됐어 이게 나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남자답게 갑니다 남자답게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보들 행진이야? 정면승구 아 정면승구 아 뭐 만들어 자 아 그렇게? 어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는 승리님 세 개로 세 개 오케이 세 개 세 개 아니야 네 네 감히 빈센졸이기만 하네 제가 살인 방화 납치하는 거 봤죠? 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를 찔려도 살아남은 사람이야 아휴 그리고 빈센조 윤병희 배우 임철수 배우 김설진 배우 양경원 배우 4시에서 미남 투표했는데 꼴찌 했어요? 아 아 그리고 저희 그 빈센조 단체방에서 송중기 양경원 임철수 윤병희 김설진 투표했는데 중간 집계에서 제가 송중기를 이겼어요 7표 7표 6표 제가 1등 했어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와 첼라 흐흐 아 야 아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야 카메라 세팅하면 스팸 맞추고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네 1버프트 2보전진 이게 왜 안 되지? 네 금언니 야 여러분 이거 써줘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? 금이에요? 이거 레우템 아니에요? 헉 우와 대박 이거 레우템 아니에요? 볼 거예요 아니야 아 이게 그거였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속상해 어 근데 풀이 안 아니 배우가 아 진짜 이거 게임 전에서 뭐해? 영화 맞추기를 잘해야지 알았어요 창문 감독님 영화도 모르고 창문 감독님 영화도 모르고 그래요 패자가 말해야지 제가 조금 쪼자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요? 패배를 좀 인정하겠습니다 네 각이 안 나오네 이게 아 어 안 되죠? 아 풀이 안 되죠? 아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이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네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송중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도 언제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티 났나요 저준 거? 그게 우리 삶을 네 아 이거 좀 하지 마 아 이게 뭐 잘해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우 굉장히 묵직한데요?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포라이터를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사실 20년 전에 오 유치해